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후에 법정에서 소란이 잠깐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징역 1년. 원래 1심에서 똑같이 1년 나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다시 2심에서 1년 선고되고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최근에 대부분 예규가 바뀌어서 법정 구속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만약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죄로 인전된 혐의는 이렇습니다. 문서를 위조했다는 건데 어떤 문서를 위조했느냐. 도촌동 땅과 관련해서 안모 씨라는 사업과 상당히 오랜 기간 분쟁을 겪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이 이 안모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증언 때에 서기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그때도 사실상 위조 사실을 증언 때에서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였죠. 이제 그 이후에 기소가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서를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관련 소송에서 나는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 재력이 있었다라고 재판부에 증거로 내는데 그게 또 위조된 통장 증명원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서 법정 구속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가족 또한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럼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판결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누구와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진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저도 형법 책도 쓰고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판결문 자체가 하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위조라는 게 장고 증명이 뭐냐 하면 암 모 씨가 캠코에 자기가 근무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캠코에 거기에 장고 증명의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 앞으로 좋은 땅을 좀 소개 안 시켜주겠느냐 이래 쓰게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조할 때 행사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캠코에 땅 좋은 땅 소개받는 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장고 증명 보십시오. 바로 내일 인출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인출할 수도. 이걸 보고 어떻게 남한테 빌려가라 사기를 칩니까? 저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왜 이걸 법정 구속합니까? 지금 조국 교수는 활보하고 있잖아요. 대법원과 충분히 다투고 그때 끝나고 구속된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장모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지금 재범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서명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